어?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휴 저렴님 가서 돈이나 벌어와요 돈이나 에이! 에이 왜그래요 아휴 내가 돈을 어디서 번다고 왜저래 어떡하지 에이 일단 돈을 벌라면은 에이 그래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돈 벌 일이 뭐가 있냐고 에이 에이 이걸 어떡하지 아우 나 돈을 벌어 본 적이 있어야지 돈을 벌지 에이 어떻게 하지 에이 이런 땅이라도 파봐야 되나 땅 파면 돈 나오려나 에이샤 에이 이런거 타서 돈이 어디서 나와 에이 뭐 에이 땅을 파서 돈을 벌고 싶다고 에이 아휴 뭐에요 아휴 나 땅파서 돈 버는 사람이야 뭐야 땅파서 돈을 번다고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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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어 내 저게 귀치단 기준이 뭐지 더럽게 생겼는데 에이 아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 이게 너가 또 이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게 여기 이거 좋은거 알려줄게 여기 여기 이거 어휴 이게 뭐야 어 지도잖아 이거 지도 뭐에요 이거 여기로 이제 이게 약도인데 여기 여기 이거 이 회사로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 땅마마도 이 돈을 벌 수 있어 이거 난 그래 이제 돈 벌러 갈게 뭐야 이 지도에 있는 방향대로 가면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? 어 이게 사실이라면 어 어 좋았어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어 형수님한테 가서 말해줘야지 어 형수님 형수님 저 부자에요 근데 태택이는 어디갔어 어 아 돈 벌어오라고 시켰어 어 돈 벌어오라고 시켰다고? 그래 음 야 나 지금부터 게임하고 있잖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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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어 어 제가 아주 굉장한 걸 받아왔다구요 굉장한 걸 받아왔다고 어 굉장하고? 이게 뭐냐면 어떤 길가던 아저씨가 줬는데 여기 지도에 적혀있는 이 방향대로만 가서 땅을 파면 거기에 그 몸 모아 그냥 잔뜩이 있대요 어 우리 부자라구요 그니까 땅을 파다 돈을 봐야겠다 그치 그치 야 땅 파다 돈이 어떻게 나와 야 여보 여보 아무래도 태택이가 미친거 같애 아유 제대로 좀 말해봐요 뭐 그니까 돈이 나온다는거죠 일단 돈이 생긴다는거 아니야? 아유 그런가본데 자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여기 여기 과살표 이게 보물지도에요 이 보물지도대 여기에다가 이제 땅을 파면 다이아랑 금은 모아가 나온다니까요 글쎄 여태통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금은 모아 나오면 나는 회사대로 채워도 되는건가? 그렇지 그렇지 평생 먹고 놀 수 있는건가? 그치 숨만 자도 우리는 편히 살 수 있는거야 아니 이거 그냥 땅을 파서 돈이 나온다는게 말이야 요리야 너 들어봤어 유치원에서 배워봤어 음 동화속에서 읽어본거 같애 봐봐 동화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니까 아유 진짜 야 봄수야 봐봐 봐봐 땅파서 돈벌레 벌레 벌레 벌레가 싫어 나는 아 벌레가 싫다고? 아 야 어쨌든 그때가 그 보물지도에 줘봐 한번 가보긴 해보자 자 여기 도대체 이게 뭔데 어 한번 봐야겠네 아이 아이 여보 예 일단은 이대로 쭉 따라가면 된다는거 같으니까 가보긴 해보자고 어 믿기진 않지만 가보자 가보자 우리 부자야 어떻게 땅을 파서 돈을 벌어 일단 가보기 내봐야겠네 지도로 보니까 이쯤인거 같은데 어 앞에 봐 앞에 앞에 어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아니 동굴이 있는데 동굴 어 이거 동굴이 아니 터널 아니었나 터널인데 터널이 좀 무너졌나 여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뭐야 이거 못생겼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돌을 한번 켜볼까 이런게 우리 마을에 있었나 일단은 여기에서 보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터널 안에 들어가보자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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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라면 있을 것 같다 보물 칼국씨 왜요 칼국씨 가니까 아 아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아 여기가 막혀버렸네 여기 복게이로 직접 파야될거 같은데 음 아 어쩔수 없네 살려주세요 봉수야 야 거기 왜 돌에 껴버렸어 박제인간이다 어 됐다 어쨌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어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쭉 내려가보자고 응 좋았어 자 여기 넓게 넓게 파야돼 그래야지 잘 보일것 같거든 알겠어 야 이거 입체적인데 저게 좋아 좋아 어 다이아몬드 캘로가지 다이아몬드 어 부자가 되야될거 아니야 오오오오오 확실히 하나에 한 5천만원정도 할걸 으이 want 역시 엄청 비싸 controllers 야 얘들아 넓게 넓게 파야되 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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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멋있어 멋있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때 왜 군병 땅을 파고 내려가는데 멀미가 나지 어 야 tej جolsЭ 멀 어 Leaders 야 넓게 파고 내려가면은 다이아몬드가 있을거야 근데 5천만원 가주면 뭐하지? 5천만원 가주면은 어 게임기 사 게임기 난 이 집을 나갈거야 이 집을 나간다고? 돈을 나간다고?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만 집을 나갈거야 독립할거야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야 쭉쭉 가자 쭉쭉 자꾸 자리지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자꾸 국갱이를 친네 아 미안해 집정수가 광물을 닮았어 아니 다이아몬든 줄 알았지 나는 어 여기 물도 있었어 그래 그래 쭉쭉 가자고 야 우리가 팠던 길이 이쁘긴 한데 어지러워 어지럽다고? 멀미나 쭉쭉 가자 쭉쭉 가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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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일을 하지 못하나? 어 형 아 여기 다이아몬든가 있네 어 형만 일 하나도 안했으니까 이거 가지면 안돼 아아 이럴 수가 야 일단 쭉쭉 더 내려가자 아직 지금 Y가 41밖에 안돼 더 내려가야돼 그래 쭉쭉 내려가면 뭐가 있겠지 넓게 넓게 파자고 자아 이게 근데 다이아몬든가 중간중간 나오는게 맞나 이게 더 내려가야될거 같은데 너무 없다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돌에 끼셨네 아 예 맞습니다 가정기 가시면 돼요 아 네 닫아줘야겠다 닫아줘야겠다 어떻게 닫아주지? 아 됐다 됐다 아 갑시다 여러분들 여기 어 여기 다이아몬든 여기 다이아몬든 또 있다 여기 다이아몬든 또 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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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어어 어어 다이아몬든가 그만 때려 누구야 애하핰 아들이 너무 빤짝거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캐네 그만 점 내리세여 여러분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점점 더 길어 오 뭐야 이거 동굴이다 뭐야 오오 다이아몬도 야 이거 동굴가니까 다이아몬도 나오네 야 이거 진짜野모 place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장난아니다 장난아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은쿽다이야 하야야야 또있어 또있어 또 있어 한 brρ 앨버로 떨어지면 안될 것 같은데 서세임에 서세임에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야야 야! 누가 내가 미쳤어 야ers 좀otta 누구야? 누구야 누가 영화를 미쳤어 아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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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사림마야 누구야 어어 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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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j 랄이워 야 이거 동굴이 진짜 크다 됐어 아빠 나도 먹을 입이 하나 줄었어 어 그래 그래 아니야 다시 왔어 어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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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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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야 부자야 우린 부자야 아싸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우린 진짜 부자다 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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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삼다수다 삼다수 핫 핫 야 여기 넘어가자 넘어가자 어 거긴 어때 거긴 어때 아 여기 다이아몬드 있어 공기가 아주 좋아요 아이 그래 동굴인데 야 이거 다이아몬드가 잔뜩 있구만 어 이건 내꺼야 게임기 살돈이란 말이야 그래 이거 쾌 그거꺼 너가줘 너가줘 어 너가줘 4개나 캤으니까 아 이거 용암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네 야 이정도 다이아몬드면 우리 부자인데 이제 올라갈까 어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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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뭐야 안 나와 다이아몬드가 이거 진짜 있긴 해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 야 다이아몬드 왜 이렇게 너 다이아몬드 캘몬 캘몬드로 왜 이렇게 찌그러지니 너 깡통인거 같아 이거 여우보 비싼거니까 조심히 캐요 조심히 아 알겠습니다 맞아 형보다 비싸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우리 이제 집에 돌아가자 좋아 다시 왔던 일로 돌아가는거야 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자고 우리 일로 오지 않았나 아야 저기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용암 옆에 이걸 또 놓고 할뻔했네 아니 아 이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던데 이거 용암 떨어지는거 아니냐 아니 다이아몬드 없어 아이 야 집에 돌아가자 이제 야 봄수는 어딨어 근데 봄수야 아들? 죽었자 죽었죠? 길 잃었어요 야 봄수야 이쪽으로 와야돼 우리 이제 집에 간다 아이 잠깐만 형 저를 뚫고 가지 마세요 아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봄수 때문에 다이아몬드 없어졌네 이거 봄수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불태워먹었네 아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이아몬드가 중요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이 이제 집에 갑시다 여러분 야 봄수 깨면 다이아 주나? 어 다이아몬드잖아 왤케 다이아몬드가 많아 다이아몬드 광탄인가 봐 아 이건 다이아몬드 땜인가봐 어이고 다이아몬드偂냐 왜 어이구 iau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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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훠 다이아몬드 dunno 오 Sung그 Logic 이 이제 집에 가자 아이쮸 아으 힘들어 군만되 죽겠네 야 근데 캐도 안 나와 저게 그냥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아이차 아이차 아우 힘들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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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역시 아 공기가 좋다 나오니까 야 재택아 너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거봐요 이제요 나 때문에 부자된 거라고 야 이게 진짜 다이아보드라면 우린 진짜 부자야 그럼 우리 도련님 잘했어요 우리 진짜 부자라고 집으로 가자고 가자 우리 도련님 잘했어요